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제모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선택입니다. 예수님 한 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면 풀린다는 거예요.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리드를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신앙은 딱 예수님 한 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무기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택이 보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딱 기쁘게 하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교회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배, 기도, 선교. 이걸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 좋아요? 예배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 어떤 결정이 좋아요? 기도하고 해서 나온 결정. 어떤 결정이 좋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하는 결정. 단순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야, 하나님께 좋게 하리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리라.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많은 이유. 결국 자기 포기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떠던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도신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되게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영유아 보일 때 이미 다 뛰고 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스피드가 그 이상이에요. 보니까. 그 목사님 자녀가 사도신경을 배웠으니까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인데 외워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능하사, 잘 나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가면 깔끔한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로 맞으사 돌아가시고. 말이 돼요 이게? 십자가로 맞았대요. 별 반침부터 반응이 없으신데. 십자가는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어려운, 왜 관계가 어렵습니까? 내 탓 안 하려고 하니까. 남 탓 하려고 하니까. 다 덤팅이 씌워버리고. 나는 희생 안 하니까 가정이 어려워지고요. 나는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직장이 어려워지고요. 십자가는 휘두르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올의 궁극적 실패는요.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왕 위를 빼앗기게 된 가장 근본 이유는 23절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 버린 게 가장 큰 실패였다는 거예요. 사올의 실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부터는 순종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올은 말씀 버린 것이 결국 실패의 근본이었습니다. 버린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그러면 원함이 생겨요. 새벽 예배 올 때 어떤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그걸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도 좀 빨리 오는 게 좋습니다. 왜요? 예배 좀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 순간 이미 깨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순종할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버린다는 건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내 귀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내 욕망, 내 피로를 안 채워주니까 거부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내 취향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골라듣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물론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어떤 분은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고난, 고난, 고난 시리즈. 들을 수 있어도 계속 그렇게 가면요. 성장 못합니다. 편식하면 성장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설교까지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강의 설교도 듣고 또 단위 목사님 복귀하셔서 말씀을 쭉 들려주시겠죠? 날마다 날마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준비해야 돼요. 성도분들이 막 설교 골라듣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 말씀에 십자가를 성포해야 돼요.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 말씀에 자아를 깨부숴야 돼요.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 메시지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골라들어도 결국 같은 얘기네. 골라들었더니 결국은 예배하라는 얘기네. 골라들었더니 결국은 선교라는 얘기네. 결국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 그게 파워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손해볼 거라니까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 버리는 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나은데 당신 사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입맛 따라가다가 취향 따라가다가 사울 실패통에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입맛에 맞고 뭔가 내 뜻에 맞아 떨어질 때는 되게 열심히 해요. 충성을 다하고. 그런 순간 내 뜻을 꺾는 메시지가 오면요. 괜히 표정 어두워지고요. 괜히 저항하고요. 괜히 그런 설교하려고 하면 피해버리고요. 안 나오고요. 다 그래요. 인간이.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 내 삶의 요구사항을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옳은 하나님. 좋은 신앙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거울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거울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영적 파워는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축복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사도마을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편집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힘이 있거든요. 위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 아닌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비준비하시니. 그 위력이 놀라운 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걸 순종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크기를 키우고 싶으니까 순종의 생명 거십시오. 모든 에너지를 내 안에 거역하는 뿌리를 다 제거하시고 오직 순종.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15장 22절 보니까 사모엘이 내 여왁께서 번져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시게 하시겠나?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길보다 나으니 진짜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겠습니까? 감사하는 걸 좋아하죠. 원망하는 걸 진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뭘 좋아해요? 희생 좋아하죠. 용서하는 걸 좋아하죠. 사랑하는 걸 좋아하죠. 다 답 나왔잖아요. 이미 너무 들었잖아요. 우리가 알려면 뭐예요? 이미 너무 과도하게 들은 말씀. 이제는 순종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필사노트 쓰는 분이 있습니까? 쓰십시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순종 노트예요. 오늘 이 말씀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나의 감사 노트예요. 오늘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 노트, 감사 노트. 그게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신앙 유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로마서 12장 잊어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분별력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성령께서 기도할 때 주십니다. 헷갈리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십니까? 구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지혜에 부족한 자에게 지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주님 모신다는 말 듣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다 분주해졌습니다. 주님 모시니까 더 열심히 했습니다. 마르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말씀에 의하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섬기려고 정신없음 할 만큼 분주한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글자랑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본 건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좋은 거,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나오죠? 듣는 자, 듣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그 자리,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답은 나왔잖아요. 거기에 모든 힘을 거는 거예요. 나머지 환경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우린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당장 오늘의 새벽 예배, 당장 내일의 새벽 예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결과는 내 책임 아니에요. 왜 거짓말하죠?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왜 두려워하죠?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왜 염려하죠? 결과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들은 말씀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평강을 주시고요. 순종하면 다음 대함을 주시고요. 순종하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선택하시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소와 양떼를 남겨 제사드리는 거 더 좋아하시다면 그렇게 그것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모든 걸 쏟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제의 날을 버리는 거예요. 안주함을 깨버리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성공과 그 모험의 가장 큰 걸림도는요. 어제의 성공이에요. 어제의 성공. 작가 전혜린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정지한 것은 퇴폐예요. 퇴폐. 그분이 작가 전혜린 씨가 정지한 것은 퇴폐라는 거예요. 되게 과도하게 세게 얘기했는데. 정지해버리고 썩는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는요. 내가 믿었던 것 때문에 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 머리채, 머리카락, 테리우스 같이 휘날리던 압살롬. 그 머리카락 의지하다가 아름다운 머리채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비참한 채워맞이 하고 우리는 내 자랑이 죽어야 돼요. 어제에서도 업적을 죽이고 이제 이후에 주실 은혜. 물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억할 수 있죠. 그 은혜의 힘으로 이제 어디에 힘을 쏟아여 미래를 향해서 순종을 향해서 어떤 스승과 제자가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가난했는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보니까 이 집을 유지하는 건 한 마리 소였습니다. 소가 또 재산이잖아요. 온 가족이 그 소를 신성시에서 소만 쳐다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내가 이 집에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제자를 부린 다음에 조용히 은혜를 어떻게 갚았나 제자가 봤는데 제자를 부른 다음에 소의 목을 칼로 찔러버렸어요. 죽인 거죠. 제자가 놀랐습니다. 아니 스승님 이 집의 생명수단 같은 소를 죽이면 어찌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후에 스승과 제자가 다시 이 마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집이 빈곤했다가 너무 큰 부잣집이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 가난과 절망을 가득한 마을에서 유일하게 부잣집으로 변했거든요. 그 집이. 가봤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3년 전에 스승이 칼로 소를 죽였던 바로 그 집이었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스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3년 전에 죽무시고 떠난 날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소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소를 의지할 수 없음을 알고 살아갈 방도를 냉정하게 구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나름대로 일을 찾기 시작했고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한 소는 알고 보니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지 벗어나게 못하는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 말 듣고 제자가 스승의 기쁜 뜻을 그때 앓은 거예요. 일명 신성한 소를 죽여서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맨날 돈만 의지하던 사람, 맨날 명예만 의지하던 사람, 맨날 쌓아놓던 업종만 의지하던 사람, 맨날 쌓아놓은 관계만 의지하는 사람, 맨날 하던 패턴만 의지하는 사람을 다 깨부수고 어제의 나를 죽이는 거예요. 비밀 언덕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안 좋아하던 걸 깨버리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과감하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설교자는 안 그래요? 설교자 지난번 초등부 설교가 일요일한 일요일에서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초등부 설교 안 올라갔으니까 이거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겠네요? 세이브 했네요? 물론 유익한 분이 있습니다. 또 써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연연하다가 하면 죽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다시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업그레이드. 아십니까? 다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메시지,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과거의 설교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과거의 영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속사람의 새로움이 아름다움이에요. 겉모습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도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거. 축복을 담을 그릇 만드는 거예요. 내가 커지잖아요? 고난은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커지잖아요? 기쁨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가 쉬워집니다. 왜 용서가 안 될까요? 내 그릇이 쫌생이 같은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골라가면서 내 취향대로 누군 용서하고 누군 용서 안 하고. 그게 뭐예요? 편식. 사람 편식. 그런데 내가 커지잖아요? 희생이 쉬워져요. 오늘은 누굴 도와줄까? 군대에 제가 행정병 출신인데 행정병도 고생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행정병 쉽지 않아요. 행정병도 전화 받을 때 뭐라고 하시나 하십니까? 통신보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굉장히 보금적이에요. 통신보안 어느 어느 부대. 병장 민주농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되게 보금적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무엇을 섬길까요? 오늘은 어디서 희생할까요? 오늘은 누굴 도울까요? 오늘은 누구에게 보금을 증가할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왜 새벽기도 늘 하는 사람이 왜 성장하냐면 날마다 듣고 또 나 현장에 가서 성장하고 또 부딪히고 깨졌지만 또 말씀 듣잖아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는데 주일날 한 번만 오는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쌍코피 흘리고 얻어 터진 거 이제 주일날 간신히 회복해가지고 조금 회복되고 다시 현장으로 가요. 또 일주일 다 깨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주일날 또 오고. 그 예배는 매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낙심을 금방도만 이깁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걷잖아요. 우리의 영적 입덕이 생깁니다. 이전에 좋던 거 싫어집니다. 옛날에는 어떤 걸 받을 때 좋았어요. 이제는 주는 게 좋아지고요.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걸 할 때 좋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근처에 커피숍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운영하시는. 거기 보면 아침마다 커피 사는 분들이 정해져 있대요. 지난번에 갔더니 누가 커피 샀대요. 제가 내려고 했더니 누가 사셨대요. 어떤 어르신이. 누구셨느냐 했더니 요일별로 사는 분이 정해져 있나봐요. 어제도 갔더니 월요일날 사는 장노님께서 계산은 다 했대요. 그래서 갔더니 그냥 주시더라고요. 커피를.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어제 커피숍에 많이 안 왔다고 하니까 많이 좀 예상보다 적혀왔나봐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분이 한 집사님이 커피가 내신 장노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노님 오늘 많이 안 와서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장노님 딱 한 마디 아는 거예요. 너무 안 와서 아쉽습니다. 더 쓰고 싶었다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더 쓰고 싶었다고. 갑자기 눈이 커지시는 분들인데 오늘 다 가시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가시고.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 보고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흔들어 넘쳐 채우게 하십니다. 우린 충만이야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약해도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학벌명에 이거 뛰어넘습니다. 영성의 영성. 그래서 용서를 주면 또 용서받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을 때 쉽게 쉽게 용서가 되고요. 극류를 주잖아요. 내가 어디선가 또 위기일 때 극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통장 만들 거면요. 은혜 통장 만드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쌓아두십시오. 용서 통장 만드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용서. 최고의 용서가 뭐예요? 십자가의 용서를 증거하는 거.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습니다. 전도 통장 만드십시오. 그 한마디로 그건 전도 노트겠죠. 오늘 누구에게 증거할까? 우리 회사 상관. 맨날 혈압량 먹고 있는 저 상관.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을까?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 그들에게 무슨 아픔이 있을까? 이때 돌보는 거예요. 해외로 먼 곳에 나가서 전화하지 못해도 찬양 있잖아요.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을 전도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외국 못 나가죠. 왜 못 나가죠? 왜 못 나갈까요?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이라면요. 내 옆을 돌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몇 일 년 동안 친척분들 연락 없이 지내신 분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가서 전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직장 동료에게 한 번도, 직장을 벌써 5년 다르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들려주지 않은 분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세 번째,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을 이끌어내는 길인데 2, 3절 앞부분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거역하는 영이 막 저항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인간은 죄인이라서 거역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그 안에서 내가 깨지는 말씀을 들으면 되게 막 은혜 받는 어느 때 은혜 너무 받잖아요. 내가 깨진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형제 봤어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그 형제가 듣기에는 거북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를 박살내는 설교였는데 그게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잖아요. 나를 깨는 설교 들으면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거역하고 싶어지고. 나를 타겟으로 설교한 거 아니냐고. 타겟 없어요. 말씀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다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관의 이야기를 거역하고 싶어지고요. 또 배우자 이야기 무시하고 싶어질 때 있고요. 또 부모님의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인간은 다 그래요. 거역의 영. 그걸 깨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걸 깨야 달려갑니다. 이 시대의 문화도 그래요. 문화가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돋보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너 바보라고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부추겨요. 그래서 자기 의견 안 통할 때 버럭하고 화내면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이야기 들어주는 건데 내가 좀 힘이 있나 봐. 착각을 해요. 바보같이. 또 자녀들을 길러보면 안 그렇습니까? 어릴 때 자녀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이걸 해요. 싫어. 싫단 말이야. 그리고 또 부모가 어때요. 그 원망을 깨부숴야 되는데 또 마음 약한 부모들이 우쭈쭈해 줘요. 그러면 고마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집안에 앉는다고 애들이 또 싫어. 싫어. 더 센 거. 더 좋은 거. 박살내야 돼. 어디 사랑의 매로 박살내야 되는데 이 거역하는 영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거역. 땡깡 피우는 거. 그거 죽여버려야 돼요. 이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거부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거역할까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거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걸 예비해 두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따라가면요. 가장 좋은 걸 준다고 신뢰하면 주님이 선한 목자임을 믿는다면 우린 전부 말씀 앞에 예스. 말씀 떨어질 때 예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직 순종.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거역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때 잘 받으시는 거. 그게 겸손이죠. 또 어때요? 말씀이 나를 깰 때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창피한 거 아닙니다. 내가 깨지고 순종하는 거.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복부하는 길이에요. 가끔 보면 새해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신년 되면, 새해 되면 점치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대요. 왜 점치일까요? 미래가 궁금해서. 내 인생이 어떨까 궁금해서. 그거 죄악이거든요. 하나님 무지 싫어하거든요. 우리 미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쉴려면 다른 곳에 기웃거리 필요 없어요.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요. 우린 뭐해요? 당장 내가 할 거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 주님이 순종을 몸소 보여준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죄의 결박에서 풀어나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증거하다 보면요. 어찌 안 기쁘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머리 좀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깔끔하죠? 어제 미용실 또 갔는데 저는 동네에 안 믿는 미용실 주로 찾아다녀요. 왔다 갔다.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할까? 미용실 제가 가는 곳도 일부러 찾아다녀요. 가서 전도하려고. 어제도 가서 예수님 미용 머리 하다 보니까 대화가 또 쉴려고 왔어요. 머리 하면서 눈이 쉴려고 했는데 대화 중에 갑자기 전하지 않고 견질 수 없는 마음. 또 하나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머리에 해주시는 분한테 십자가 복원 같은 거 다 하고 홍기세기 오라고 발 옆이라고 오시라고 막 걷고 곤면했거든요. 나중에 제 이름도 적더라고요. 왜 적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인지 이름을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설교 드리려고 하겠죠. 어딜 가든지 복음증 가잖아요. 남은 낙심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기쁜 적이 없습니까? 언제 전도해봤어요? 언제. 최근에 맨날 외로웠습니까? 언제 사랑해봤습니까? 언제 희생해봤습니까? 전도해보십시오. 사랑해보십시오. 희생해보십시오. 당장 하루하루가 설레인 거예요. 오늘 하루는 누구에게 사랑할까? 누구에게 희생할까? 전도할까?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요. 순종하면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일공동체. 서울 청량리에서 다일공동체라는 놀라운 사역하신 최일동 목사님. 그분이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시를 쓰는 걸 좋아했나 봐요. 시를 잘 쓰고 싶어서 춘천을 가려고 청량리역을 나왔대요. 청량리역 나왔는데 청량리역 마당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분이 자기 앞에서 푹 하고 꼬꾸라지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갈 길 바쁘잖아요. 누가 도와주겠다고 그 노인 어르신을 외면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대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춘천에 가서 하루 종일 시를 쓰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기차 타고 저녁에 청량리역으로 왔습니다. 와서 광장에 나오는데 아침에 꼬꾸라졌던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고 하루 종일 어떻게 누구만 있었습니까? 뭐 좀 드셨습니까? 했더니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그 어르신을 부축해서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시켜드렸대요. 배불리. 그러면서 최일동 목사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사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그걸 고민하게 되고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굶주리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 결단하고 독일 유학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근처를 자기 목회지로 삼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노인, 불황아들, 또 여러 가지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수료에 버너와 라면 싣고 다니면서 그들 먹이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청량리역에서 최일동 목사님 만난 자들에게 목사님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오겠습니까?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 소외당한 분들에게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요? 물어보면 이럴 거예요. 목사님은요. 가난할 때 가까이 와주는 분이겠죠. 목사님은요. 먹을 것 없을 때 무언가를 갖다주는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은요. 나하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나와 함께 웃어줄 사람이에요. 이 이미지가 그들에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 정서적인 따뜻함이 그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건 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에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느끼도록 하신 거. 이게 인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작은 예수님으로 쓰니 맞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저분과 함께 했더니 꼭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아. 저분과 같이 있으니까 저분은 사랑이 있어. 아, 예수님도 사랑이 많겠구나. 저분과 있으니까 용납을 해줘. 아, 예수님도 용납하는 분이겠구나. 저를 전두환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 친구가 되게 와닿았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하숙을 했습니다. 공주에서. 사대복을 다닐 때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에 같은 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제가 고난 나온 거 할 때 불교 학생의 친구도 저를 찾아와서 불교 염주를 주고 가요. 구슬 같은 거 있잖아요. 팔찌 같은 거. 그걸 또 집에 놨죠. 위로한다고 하니까. 집에 두고서 또 지내되어 있었는데 또 여전히 고난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숙 생 중에서 두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 제가 고난 나온 거 힘들 때 와가지고 야, 너 예수님 안 믿고 뭐해? 너 안 믿으면 지옥이야. 너 지금 지난번에 불교 학생의 딸 한 번 갔다 왔다며? 하면서 제 방에 있는 염주를 흔들어. 아, 흔들면서 던져버리고 자난질하고.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반대로 어떤 독실한 친구에서 절 전도한 친구는요. 힘들다고 하니까 제 옆에 그냥 옆에 와줘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저한테 또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준호아, 너 하나님도 사랑하시거든. 그냥 품어주는 모습. 전 그때 느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내가 넘어지고 깨졌을 때 나 용납하겠구나. 나 사랑하시겠구나. 정죄하지 않으시겠구나. 전 예수님에 대한 첫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친구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그에 나가겠다. 물론 고등학교 때는 또 거역의 영이 있어서 안 나갔는데 이후에 박살나고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네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옆에서 그리스의 향기니 순종하면 그리스의 향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역하고 불순종하잖아요. 죄의 향기만 뿜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능력을 경험합니다. 위력을 경험합니다. 내 입맛을 버리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십시오. 이 세대에 분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답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분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메시지 주면 순종하십시오. 세상 전문가 이야기 아니다. 오직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거역의 영을 제거하십시오. 사랑 잘 받고 그리고 내가 깨지고 순종하는 거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오히려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